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리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예언서인 미가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대변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농부 출신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도시에 사는 위정자들은 가난한 농부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갑질하는 것이죠.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부패한 자들을 고발하며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3장 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본분 말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라는 말씀은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 앞에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끄럽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것에 앞서 너나 잘하라 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부끄럽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너나 잘하라 그럴 수 있어요. 비아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 나부터라도 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자 미가도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미가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가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끄러움을 제하여 보자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이켜보자고 그래서 우리의 본분 정의를 아는 우리의 본분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이뤄가는 것은 그렇게 보면 자격을 갖춘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누구 못지않은 비열하고 비겁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한 외침이라면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것들이 잘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정의가 없어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방향만 갖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격이 갖춘 자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남으라는 격이 되겠죠. 꼴불견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부르짖는 소리가 나를 향한 방향을 포함한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약한 자들을 향해서 나도 손 내밀 테니 우리 함께 손 내밀어 봅시다. 불이한 유혹을 나도 떨쳐버리려 애쓸 테니 우리 함께 떨쳐봅시다. 거짓과 부정을 그 반칙을 나도 택하지 않을 테니 우리 함께 그런 방법들을 끊어버립시다. 이처럼 나로부터 변화되어 나로부터 회복되고 나로부터 정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우리 함께 그런 방법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